이상해요. 봉투가 하나입니다. 저희가 시상 앞부분은 분명히 두 갠데 수상자 이름이 적힌 봉투가 하나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저희가 두 번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한 분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한 분이 주인공입니다. 자, 그럼 팬들의 사랑을 두 배로 느낄 복 많은 행운의 주인공 공개해볼까요? 오, 이분이군요. 잠깐 보실래요? 오, 예.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, 이 친구. 동시 이관왕 수상의 행운의 주인공 강다니엘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노력, 댄스, MC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강다니엘. 팬들러 반이 투 또한 최애도 판덤 기부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.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. 네 일단 이렇게 정말 두 손에 들기도 너무 무거운 소중한 상을 주신 우리 다니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글로벌 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무게가 많이 커졌는데 더 커진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 더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최근에 또 콘서트도 했는데 이제 또 조만간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러 갈 그런 공연장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매우 설렙니다. 그리고 뭔가 유대 관계의 이상으로 저에게 선물해주시는 우리 다니티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